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주선종은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수주 내용은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세척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전남 영암의 현대사모중공업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아시아 소재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척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1억 1,743만 달러, 총 3억 5,229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188.2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0.6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2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1월 14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4년 6월 28일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7,900TU급이며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이번 수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3호중공업의 경우 2024년 도크슬로들 모두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로 소개해드릴 수주 내용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두척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현대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아시아 소재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척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3,888만 달러 총 7,776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188.2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번 수주에는 두척의 옵션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3.3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3년 3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1월 14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주행진은 지난 4일 1조 6,700억원 규모의 10척 수주, 10일 1조 3,300억원 규모의 9척 수주를 하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수주까지 합산하여 지금까지 총 24척의 29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여 연간 목표 174억 4천만 달러의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주 현황을 보면 현대사모중공업의 경우는 도크슬롯이 2024년 물량을 모두 채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조선소들의 수주 현황을 보면 2025년 슬롯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이어지는 대박 수주의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